안전솔루션 저희 GSIL은 매년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IT 기반의 건설안전솔루션과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창업한 안전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안전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결국 사고의 원인은 보여주기식의 안전관리와 충분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인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고 후 근로자가 매몰됐는데도 정확한 매몰자수조차 파악이 안 되는 구조였음을 알고 통신이 취약한 곳인 터널부터 타겟으로 삼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통신이 취약한 곳에서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다양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장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근로자 출력관리, 위험성 등과 작업을 가서 취약개소 관리, 장비, 공정 및 재난관리 등의 모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누가 작업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상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지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신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ROI의 장점이 있고 웹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 전체 현장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IL은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재빨리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위헤ic 위험을 보는 것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은 Model 한글자막 by 한효정